와아아아아아 소리가 작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호응이 몇 점이었어요? 호응은 120점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만큼 저희가 너무 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노래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맞아요 뭘까요 여러분? 저희가 오늘을 계기로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사연이 있나요? 어? 오늘부터 우리는 버디 할 생각 있어요? 그러면 저희는 정말로 마지막 곡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우리 또 볼 수 있겠죠? 네 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는 되게 멋있는 친구였는데 여러분도 다 되게 같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한다니까 오늘 되게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또 엄지 친구가 엄지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분이듯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지인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네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신에게 달려볼까요? 네 아 근데 연습 한번만 좋아요 근데 네 나냐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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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금 뜬금 뜬금없는 곳을 불러봤을 때도 불러주면 굉장히 두 파트를 불러올게요 바람의 앞을 그리는 꽃님처럼 우와 신기해 저희가 이 부분을 해보면 처음이에요 오늘 오 진짜 아 그 부분을 할 줄 몰랐어 나는 거기 할 줄 알았어 한 걸음 앞에서 진짜 우리는 두 손이 해봐요 솔직히 저희도 가사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곡 전에 저희 MR 조금만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나연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오늘부터 들려드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신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 내년에 또 봐요 이 모든 거 여러분들이 다 F로 외쳐주셔야 해요 주... 시인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